하야미, 나마쿠, 슈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죠? 그리고 제가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제 솔로 다큐멘터리 슈가 로우 투 디 데이가 곧 디즈니 플러스 하스타에서 공개됩니다. 다큐멘터리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도네시아 팬분들께 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간단한 챌린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트박트박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이전에 투어를 할 때 갔었습니다. 자카르타에 대한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은 인도네시아를 굉장히 음식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인도네시아에 좋은 기억이 많아요. 네. 어허트 이즈에서 인도네시아로 바바바나 무브인 제목이 무엇일까요? 콘텐츠에 비하면 디즈니 플러스 앨범으로 문장이 길이니까 점점 어른이 되나봐?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어떻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네. 한 번만요. 음문을 했다고 바가이네마 무누룸 룸무 네. 많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뭐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슈가다? 내가 사랑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쵸? 아이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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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사양 칼리안 아쿠사양 칼리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쿠사양 칼리안 네. 인도네시아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응원해주시는 인도네시아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라이브 공연과 솔로 앨범 제작 과정이 담긴 다큐멘터리 슈가 로트 디데이가 디즈니 플러스 하스타에서 곧 공개되니까요. 여러분들 곧 만나요. 드리마카시 쌍파이준파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